이번 코너는 가칭 이말올, 이것을 말아올려 저점 매수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좀 거칠게 떨어지는데, 이게 슬금슬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녹다가 지금 약간 투맥과 일부 종목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시예대 제네럴, 발 CFD 사태, CFD 계좌,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인지하셨을 텐데, CFD 계좌의 여파가 일부 종목이 또 있었네요. DYPNF, 이게 과거 동양PNF 사명 바꾼 것 같은데, 주가 흐름 보면 포포스처럼 떨어져 봤단 말이에요. 회사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본질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종목 뉴스를 보게 되면 반대매매 여파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GB 이런 폭락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질과 상관없이 본 종목이 있거든요. 율호라는 종목도 있는데. 율호? 이 종류 용주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주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예전에 삼천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DYPNF,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SGB 터지고 난 다음에 같이 이 종목도 폭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카카오 그때 화재 건났을 때 분산? 써머 분산 이슈 기업으로 됐던 거 아닌가? 그건 제가, 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있다 치고, 있다 치고 넘어갑시다. 그랬는데, 아직 뭐 주가 그렇게 한 번, 며칠 전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데군데 있으면 지뢰밭처럼 돼 있어가지고. 당국에서는 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일부 국민당국이 나온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CFD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네, 맞죠. 수급을 움츠러들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보도가 아닌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공매도처럼 좀 금지를 시킬까, 그런 걱정이 솔직히 좀 됩니다. 그럼 애시당초 허락을 해주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CFD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초차세를 보유하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차익 결제라고 보면 되죠. 이게 실물이 오가지 않고 옴니버스 계좌라서 대리명의로 외국계의 이름을 빌려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손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죠. 하지만 CFD 자체에 대한 몇 년치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공표를 해버리면 누가 투자를 원활히 할까요? 그렇죠. 예전에 ELW가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죽었던 과학 경험처였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때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조금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 CFT를 CFD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삼천리나 대전홀딩스 이어서 DYPNF라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들여다본다는 그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는 공매도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 되게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매매 기법이라고, 매매 트레이닝 방법이 될까요? 공매도를 놓고 CFD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주시장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번 정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칙 금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CFD가 말씀하셨으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조금 건전하게 조성이 될 수 있을 분위기를, 정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겁잖아요. 외부에 물론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의 이슈에도, 외풍에도 조금 건전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좀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수십 년 때 다듬고 있지만, 계속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기법인지 이런 방법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질 때 그런 걸 좀 가이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각설하고, CFD 사태 때문에 주가가 곤두와 악질을 치면, 급락할 때 저가에 매수하는 공격적인 투기 거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호소에만 핫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른바 핫다, 하하가 따라잡기. 그런데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 또한 매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주제가 타이틀이 이마롤이잖아요. 이것을 말아올렸네, 이러다 말아먹겠다 싶어서. 뭐, 기업을 그래도 말아올릴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시장하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일단은 저희는 다른 거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거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뭐 보부터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우진비엔지거든요. 우진비엔지? 구제요? 네, 구제요. 이게 화살 변수 9점을 주고 싶은데, 오늘 주 초부터 좀 무거운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지금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이 됐거든요.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아시겠지만, 2019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구제역이 발생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참 코로나가 우리 바이러스로서 상당히 많이 득설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축산 농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코로나라든지 과거에 바이러스를 경험했던 경험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단기간에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축산 농가분들이 좀 섭섭할 수가 있겠지만, 도지사라든지 정부 관리들이 그 근처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염 경로를 보니까, 이게 가축에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몸에 채취해서 전염이 되는 경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소한의 가능성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기 전단하면, 최소한 정부 관리들이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봐지고, 지금 잠복기가 이게 보니까 3일에서 8일이라고 그러고, 2일에서 14일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잠복이 끝나고 되면은. 그래서 우진 비엔진은? 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9점이나 좋네요. 네, 다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점이고, 그래서 일단 다시 재반든 가능성을 좀 보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1,730원,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또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가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NVH 코리아라는 말씀. NVH 코리아, 3개 중 긴데.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일단 화자비 점수는 8점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인도에 10년간 3.2조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울산 전기차 공장 투자,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도 공장을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23% 정도, 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울산 기반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전기차 투자, 여기에도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수혜지가 뭐가 될까 해서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화살표 점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점이고, 일단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4,550원 이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200원. 그리고 이 NVH 코리아 뿐만 아니라 우수 AMS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인도에 공장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좀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또 하나 기업만 더 볼까요? 다음은 SBB테크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로봇이요. 하모닉 감속기, 화살표? 화살표 점수는 7점. 7점.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가 10월달 상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무인 커피 로봇 서비스, AI 바리스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로봇 핵심 부품은 하모닉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 관절 움직임을 존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 주로서 이제 이 SBB테크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5만 1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6만 4천 원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표 점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수 없이 빠르게 봤지만, 하여튼 기업 세계, 구제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주제 테마는 좀 이어질 거다. 우진비엔지, NVH 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주 하나 봤고, SBB테크라는 로봇 관련된 기업도 봤습니다. 알파 프로 투자 전략의 정태근 팀장에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